자 다시 한번 금속만 딱 떼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메탈 이것은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을 가진 고체다는 얘기입니다. 광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결정구조 그 특유의 갖고 있는 결정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정구조 광택 금속 광택 고유한 것입니다. 금속은 구성원자들이 이온의 형태로 규칙적인 배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있다. 자유전자를 가집니다. 바로 금속은 자유전자들로 인해 가지고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금속이 있고 경금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중금속 무광금속 경금속 가변금속 뭘로 구분하냐? 비중으로 구분한다. 비중이 얼마 이상 이하다. 이렇게 한다 얘기예요. 4.5 혹은 4.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겨우겨우 가서 4.5 될까? 막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는 경금속이고요. 4.5보다 조금 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중금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5가 기준이다. 어떤 분은 아예 4.6을 기억하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농룸점이 몇 도 이상일까요? 물어본다면 다 다르죠. 아까도 보니까 알루미늄은 660도, 구린은 1,083도, 철은 1,539도, 텅스턴은 3,410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딱 맞지는 않지만 한 500도가 넘는구나. 이런 생각함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보다 낮은 멜딩 포인트가 낮은 금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융점 금속이라고 합니다. 저융점 금속. 저융? 아, 저융점. 융점이 낮다. 저융점 금속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재료 있잖아요. 불량해도 이렇게 불 뿌려지는 거야. 스프링클러. 그건 이제 저융점 금속 합금으로 만드는 거죠. 금속 재료의 공통전선지를 한번 또 따로 정리해 봅니다. 상원에서 고체, 결정체. 아까 보셨죠? 상원의 해체인 것은 수온에 하나가 있다. 그리고 빛을 반사하며 금속 특유의 광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성, 연성이 우수하고 가공용이에요. 전성은 뭐냐? 전성. 이거는 얇고 넓게 얇고 넓게 피할 수 있는, 피어지는 성질. 전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알림이면 박판 있다. 박판. 알림이면 호일 있죠? 얇은 판. 얇은, 짧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성으로 이용한 것이죠. 연성은 뭐냐? 연성. 연하다 다 떠오르죠? 엿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엿이 어떤 특징이 있죠? 가늘고, 많이는 엿도 있지만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연성입니다. 가늘고, 길게. 그래서 연성을 이용해서 하는 공법들도 있죠. 그러니까 전성, 연성이 좋은 것은 가공이 용이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바로 소성 변형성이라는 거죠.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소성 변형이 뭐죠? 소, 성, 변형. 소, 성. 이거는 플라스티스티라고 하는데요. 쉽게 해서 소성 변형하면 영구 변형이다. 항복점 위상 가가지고 쫙 늘어져갖고 다시 안 돌아와. 근데 힘을 줬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성질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탄성이라고 한다. 플라스티스티. 탄성 변형. 탄성 변형이 있나요? 이것은 탄성 변형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 변형이다. 이라고 한다. 탄성 변형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죠? 여기 힌트가 나오죠. 제가 당겼다가 힌트를 가죠. 그런 것이 바로 스프링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 이제 탄성. 탄성 해다가 당겼을 때 탄성이 넘어가 버려. 그 스프링 어떻게 할까요? 다시 못 가. 그러니까 스프링 효과를 못 한지. 탄성이 이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소성 변형이라는 건 상당히 많죠. 단조 때려갖고 변형시키고 밴딩하고 휘고 한번 꽈고 이런 거. 소성 변형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가 좋죠. 아까 한 것입니다. 전도성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 전기의 전도성. 그래서 바로 열과 전기의 양도체라고 하는 거죠. 금속이 열이나 전기전도가 높은 이유. 이것은 바로 자유전자. 아까 얘기한 자유전자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속재료를 보고 있는데 그럼 비금속재료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비금속재료에서 플라스틱이 다양하잖아요. 비금속재료들은 대부분이 부도체가 많죠. 열과 전기의 양도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금속재료. 예를 들어서 전기보면 전련재료가 있어요. 전련이 뭐죠? 전련. 전기 잘 안 통하네. 이 소리예요. 전련성. 이 전련성하고요. 이거 합치면은 이건 전연성이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전연성은 얇고 넓게 그리고 가늘게 하는 걸 섞어서 합쳐서 전연성이라고요. 전련성은 뭐냐면 전기가 잘 안 통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의 전련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화재 있잖아요. 전기화재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죠? 오래된 집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뭐 새로진 아주 대단한 그런 아파트에서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기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기 카바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전기줄 껍데기 때 중요해요. 얘가 전련 재료예요. 근데 얘가 노화돼서 전련 역할을 못하는 거냐. 과열돼서 타버립니다. 이 전기화재가 왜 뭐냐면 타면은 연속해서 막 전기줄 타고 불이 가서 다 화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련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금속 얘기가 아니라 비금속 얘긴데요. 반대 얘기에다가 제가 기초 시간이니까 쭉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금속 다시 들어와요. 비중과 강도, 경도가 크고 대체적으로 용점이 높은 편이다. 근데 용점이 낮은 금속도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저용점 금속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금속을 갖다가 시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장시험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시편.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환봉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중간에 중간에 여기를 파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쫄 이렇게 여기를 싹 이렇게 이렇게 파낸 거야. 이렇게 그렇죠? 잘 그렸네요. 이렇게 파냈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 했냐 양쪽 머리 생각을 할 때 여기는 이렇게 이쪽을 뭐 이래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목처럼 가늘다 그랬고 여기를 네크보라고 그래. 네크보 네크보 여기 네크보 이렇게 만들면 여기 잡고 딱 당기면 얘가 이거 사이를요. 여기 점점 있잖아요. 이거는 표점이라고 해요. 표점. 표점이라고 그러고 이 L을 표점거리라고 그래요. 당기면 표점거리가 이렇게 길어지죠. 이 L이. 그걸 이용하고 얘가 길어지고 이 직경이 어떻게 돼요? 당기면서 가늘아지죠. 직경 가늘아지는 거는 단면 숙춘이라고 그러고요. 단면 수축률. 굉장히 길어지는 거는 연신률, 변형률 이런 말을 씁니다. 당겨. 당기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을 계속 줘. 그러면 여기 변형이 돼. 이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쫙 당기다 보면은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딱 비례적으로 올라가. 여기가 이제 PE를 비례한도라고 얘기를 해요. PE에서 더 올라가면 여기에 2점에 도달해요. 2점에 도달하면 이거는 탄성한도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탄성한도 이 선 힘을 하중을 이 안에서 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넘어갔어. 힘을 좀 얘 더 줬다. 더 줬다. 더 줬다. 더 줬으면 얘는 일로 안 돌아가요. 이제 변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것 좀 과장법으로 그러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약간 과장법인데 그래서 여기에 위에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상항복점 또는 위항복점 이 밑에를 하항복점 항복한다 이게 안 돌아가고 퍼질라 이런 소리예요. Y는 항복 일딩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당기면 이제 힘을 주면 상항방법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여기서 이제 어이 상하네 그러면 얘가 쭉 괜히 변형이 막 일어나 들려도 일어나고 어디까지 가 이 영역이 거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힘을 더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맥시멈이 있는 데까지 증가하다가 이거 지나면 하중을 더 안 줘도 쭉 여기서 지쳐버린 거예요. 얘가 얘가 끝까지 가니까 얘가 그냥 쑥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M을 뭐라고 하냐 이게 텐셜 스트레스인데요. 이거 극한항도예요. 여기서 이제 인장항도 인장시험에서 극한강도는 인장강도예요. 그래서 M은 최대 하중점이고 여기가 바로 인장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력 변형률 시험 응력 변형률 선도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론 들어가면 하지만 미리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금속재료를 한번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금속재료가 딱 있어 있는데 X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탄소강이 있어. 그럼 얘가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죠. 성질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 특성 특성치가 있어. 예를 들면 경도가 있고 인성이 있고 이런 특성치도 있잖아요. 그러한 성질을 어떤 좋게 하려면 올리려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첫 번째는 열처리를 하는 거예요. 열처리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합금 성분을 집어넣어 합금하는 것입니다. 합금 원소를 첨가한다. 그래서 열처리의 공법하고요. 합금 원소를 넣는 것 이것이 바로 금속재료 갖고 있는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금 원소야 X라는 어떤 얘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처리는 뭐죠? 도대체가 열처리하는 것은? 뭐 넣은 게 없잖아요. 그냥 온도 올렸다는 했는데 그런데 얘가 온도를 올렸다가 지금 기초식 하니까 쉽게시켜 할게요. 올렸다가 온도를 팍 내렸어. 예를 들어서 온도를 FEC 탄소 과연 갖다가 900도 이상 올렸다가 온도를 어떻게 내려요? 온도를 막 달궜다가 확 내리는 방법 가장 쉽고 빠른 거 물에 팍 담그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담갔다가 담금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렌칭 크렌칭 담금지라고 하면 경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열처리가 가능해서 바로 경도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경도가 올라가는데 담그지면 경도가 올라가는데 얘가 있잖아요. 브리틀한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죠? 잘 깨짐이 있다. 그래서 브리틀 이거는 취성이라고 합니다. 취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고열처리가 뜨임입니다. 이건 영어로 템퍼링 템퍼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템퍼링 하면 어떤 성질이 좋아지느냐 취성을 내려주고 인성을 올려줍니다. 인성이 향상돼요. 경도가 조금 떨어져도 인성을 올려주는 열처리 공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을 달궜다가 식히면 빨리 식힌다. 늦게 식힌다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져요. 그럼 그것이 왜 되냐면 이게 참 묘하죠. 열처리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나 재료나 모든 걸 완벽하게 바라잖아요. 완벽하게 안 바라나? 저는 이거 별 바라진 않아요. 완벽하게 완벽한 결정 없습니다. 퍼펙트 없어요. 많은 사람 살면서 이거 아셔야 되는데 퍼펙트 하는 걸 되게 바라요. 그런데 퍼펙트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임퍼펙트 해가지고 결함이 된 얘기예요. 누구나 결함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말이죠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게 자기가 완벽하게 생각해요. 개선을 아직 안 해. 고정관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금속 재료에 이 결함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디펙트가 없으면 열 처리 안 됩니다. 열 처리 안 먹어요. 갖고 있는 그대로야.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결함 하나도 없는 싱글 크리스탈 만들어. SIC 싱글 크리스탈 해서 이걸 딱 만들었는데 단결 쪽법 결함 하나도 진짜 하나도 없어. 얘가 이제 피스커스 피스커스가 뭐죠? 구렛나로 그렇게 단결점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얘는 쓸 수 있는 용도가 특수한데 써요. 좋아. 너 쓸게.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결점 만들 수가 있는데 다양하게 써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학이야. 과거 인류가 이런 역사를 보면 못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데 쓰는 게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 처리된 이유는 뭐다? 결함. 그래서 결함 중에서 선결함이라고 있어요. 선이 1차죠. 1차. 1차.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 부피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피결함. 최적결함과 강하잖아요. 망치는 거야. 결함이 너무 많아. 결함은 투성이야. 온전히 결함이야. 그럼 버리는 겁니다. 부피결함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는 결함. 점결함이 있잖아요. 0차원이에요. 점결함은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선결함. 선결함. 라인이 되면 얘를 잘 이용해야 돼요. 얘를 이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했고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이 선결함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열 처리 공법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거고 어려워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뜰임까지 말씀을 드렸고 풀림은 뭐냐면요. 이 담금이라고 하면 열 처리 또는 재료가 나오고 나오면 그 안에 재료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모든 재료들이 기본 스트레스 있어요. 그걸 풀어주는 거야. 풀어줬다. 풀림이에요. 영어로 어닐링 이렇게 어 어 닐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닐링 풀림을 하면 사실은 목적은 릴리빙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풀림 풀림이 풀림함 릴리빙 스트레스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닝 소프트닝 연화 김연화 박연화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연화에 만들어진다. 풀림 처리 어닐링 하면 경도가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닐링 풀림을 연화 철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자 다음에 불림은 뭐냐 불림 불림 자 아 뜨임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 뜨임을 하면 뭐가 주어진다. 그랬죠? 인성이 주어진다. 그랬죠? 인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질긴 성질이에요. 아 질기다. 질기다. 차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밥에서는 밥을 잘 만들려면 뜸을 잘 들여야 된다. 이런 지금 보면 전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밥통이 압력밥솥이 알아서 뜸 들임 듯 하니까 뜸 들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뜸을 잘 들인다. 그 뜸 들인 것이 바로 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뜸을 잘 들이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쫄리쫄리타고 맛있는 밥이 나오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쌀을 밥통에 넣기 전에 쌀을 닦죠. 닦고서는 또 햇살 같은 경우 묵은 쌀도 마찬가지예요. 특혜는 묵은 쌀 마찬가지인데 물에다 좀 담궈 놓잖아요. 몇 분이건 몇 시간이건 그것이 묵은가 햇살에 따라 묵은 쌀 햇살이 애매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쌀 자체가 저장해서 먹는 거잖아요. 오래 저장했어. 드라이드가 많이 됐으니까 얘를 물에 담궈 놓고 어떻게 하죠? 불린다. 그러죠? 주부들이 주부들 아니죠. 남자도 하니까 밥하는 사람들이 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쌀이 불어나. 그래서 쌀이 어떻게 했냐면 균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리면 영어로요. 노말라이점. 노말라이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리면 어떻게 되냐면 조직의 균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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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균질화 되면서 역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요. 목적은 균질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금속재료의 4대 열처리라고 해요. 4대 열처리 담금질 퀸칭 이라고 했죠. 퀸칭 Q U E N C H I N Z 템퍼링 템 퍼링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닐링 어 닐링 린 그 다음에 불림 노말라이점 노 노말라이점 옛날에 옛날에 그 노교수님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노르말라이점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이런 열처를 겪으면서 어떤 조직의 변화가 되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기 담금질을 하면 마텐자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도가 상당히 높은 조직이에요. 마텐자이트 이 마텐자이트 마 텐 자 이 이것도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신 많은 교수님들은 마르텐 사이트 라고 알고 계십니다. 같은 거 같은 거 그래서 션 보면 마르텐 사이트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끔 더 마르텐 사이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경도가 높은 열철 조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첫 시간 첫 시간 기초 시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용어 보면 한문이 또 있어요. 한문이 이렇게 생기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자 소자 소주 할 때 소자인데 소주 술인데 소주 소주 이렇게 술이다. 이것은 뭐냐면 열을 해서 그 열로다가 데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처리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을 가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금질은 열을 가해서 물색을 확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입 이라고 합니다. 소입 그 때임은 소 려 그 다음에 풀림은 소 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림은 소 균주라 했다. 표준화 했다. 소 준이다. 이런 말을 써요. 같은 말이죠. 담금질은 소입 뜨임은 소요. 불림은 소둔 불림은 소준 근데 이런 말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소둔이라든지 소입은 가끔 나와요. 소입 강도 있잖아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 처리에 대해서는 뭐 요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합금을 봅니다. 합금 합금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조금 정리해 보겠어요. 합금은 뭐냐 두 종류 하나가 아니고요.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을 합친 거예요. 금속 A 금속 B 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실리콘 이런 거 있죠. 어? 실리콘이 금속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죠. 비금속이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을 금속과 비금속 또는 금속 구리하고 아이언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것을 이제 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금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고 조성을 적당히 하면 용용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A B 가 이렇게 있는데 A B 이 두 개를 합금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공 이렇게도 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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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정 반응인데 공정 조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합금 원성을 넣는 거에 따라서 이 멜팅 포인트가 내려가요. 이런 이러한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합금하면은 용용점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구성성분의 금속보다 성질이 우수하게 될 때가 많죠. 합금 그러한 우수성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제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도가 높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합금하면은 경도보다는 다른 거 내 마음으로서 올리거나 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성질 그러니까 어떠한 성질 원하는 성질이 우수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관리기사에서는 사실상 기계 재료 자체하고는 그렇게 큰 민감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본 우리가 깔고 가는 걸 알기 위해서 기계 재료를 기계 쪽에서는 재료 위주로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